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를 둘러보다가 신기한 것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선 여기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아는 주식종목들의 차트는 이렇게 위아래로 등락이 있으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평보도 하다가 하는 그런 흐름이죠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위아래로 이렇게 이런게 차트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여기 거래대금 상위 코세프 통화체 1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날짜는 아마 이틀 전에 찍은 거라서 지금 25일일텐데 이 영상은 23일 영상입니다 보면은 통화체라는 게 있는데 통화 안전 어쩌고 채권이죠 보면은 이렇게 진리의 우상향을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도 그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거의 뭐 직선이죠 리뉴얼 리그레이션 하면은 거의 뭐 예측률이 엄청나겠죠 무빙 에버리지 뭐 이렇게 아무튼 가끔씩 이렇게 위로 쏘는 그런 날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직선이죠 근데 통화체 보면은 이게 사놓으면은 계속 수익을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은 또 그렇진 않습니다 뭐 간단하게 해보면은 2019년 1월에 이제 통화체를 샀다고 했을 때 지금 수익률을 보면은 이때가 10만 천원입니다 10만 천원에서 10만 2천원이 됐으니까 대략 수익률로 보면은 1%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뭐 은행 이자 넣어놓는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요게 뭐죠 주식을 샀는데 이거를 뭐 따로 CMA 계좌로 옮기고 그런 거 귀찮다면은 그냥 통화체 사놓으면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세프.co.kr 들어가면은 이제 코세프 통화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특징이 1년 만기 통화체 수익률을 추종 그래서 보통 ETF랑 비슷한 거죠 뒤에 보면은 이런 게 이걸 추정하는 파센 상품을 만든 겁니다 보면은 ETF라고 나와 있죠 Duration은 약 1년 내외 그래서 1년 단위로 유지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분배금 지급 그리고 현금 설정 환매 상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분배금이 궁금하신 분들 있는데 아까 본 건 상품 정보고 이렇게 누르면 나오고 분배정 현황에 보면은 뭐 코세프 이렇게 많죠 우리가 봤던 게 통화체 1년이잖아요 이걸 보면은 분배금 합계가 2018년도에는 1700원 이 1700원은 주당 분배금이 170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을 사면은 이거를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은 17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였으니까 어디 갔죠? 여기에서 대략 10만원 98,000원에 사놓으면은 이제 2019년 1월 3일까지 가지고 있어서 아마 주식이랑 비슷하다면은 거래일, 결제일 신경 써가지고 날짜에 들고만 있으면은 배당 받듯이 17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배율이 배당률이랑 비슷하겠죠 1.69%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가격도 상승했으니까 그만큼 수익을 또 보겠죠 그래서 뭐 자금이 커서 좀 남아도는 돈을 뭐 주식을 사기도 좀 그렇고 하는 분들은 이거 통화체 가지고 있으면은 채권이잖아요 요즘에 채권도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들고 있으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들어가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ETF라는 ETF분배금 우리가 이제 분배금이 배당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의 배당과 같이 ETF를 에서는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이 분배금은 배당이랑 이자소득이 분배금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을 이제 구성하는 예를 들어 뭐 헬스케어 추정하는 ETF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관련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게 되는데 그 보유한 주식에서 이제 연말에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ETF가 들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이 나온 거를 받아서 ETF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통한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통한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니까 채권은 그 이자를 주잖아요 그 이자를 받아서 통한채 추정하는 ETF를 산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분배금인 거고요 요약하면은 한 단계 중간 매개 상인이라고 되나 매개체가 있어서 거쳐서 받는 거죠 내가 직접 채권을 보여도 되지만은 채권을 추정하는 ETF를 들고 있어서 채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부분이 여기 위로 윗꼬리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30일에 외국인은 국채 346억원 매도하고 통한채를 매수했다 통한채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죠 4591억원 국채는 346억원 수매도했는데 통한채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인플레이션 여파 채권시장 약세 기사들 보면은 5월 2일 맞죠 보면은 1년물 금리는 0.4 bp 올랐고 이게 5월 2일이죠 이 날입니다 그리고 이거 기사도 보면은 딱히 내용은 없지만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 퍼센트 보면은 3% 올랐습니다 1년에 뭐 한 번 정도 있는 그런 거고요 이날도 한 4% 올랐다가 떨어졌고 간혹 가다가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고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고가가 0.33% 밖에 안 됩니다 엄청 작죠 그리고 통한채 관련한 최근 뉴스는 5월 14일에 하루 만에 1조 외인이 통한채를 샀다고 나왔습니다 이때쯤에는 이제 환율이 상승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통한정증권을 이제 대거 사들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만기 통한채 매수가 집중됐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것도 통한채 1년짜리 잖아요 그래서 통한채는 1년짜리가 거래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은 1년짜리 집중해서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같은 5월 14일 날 기사인데 금리인하가 없다는데 통한채는 입찰 흥행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명이 우세하지만 이제 통한채가 입찰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금리인하는 그 2019년 7월 달에 했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 한 가지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입찰 호조라는 말 그리고 낙찰을 냈다 라는 말을 봤을 때 이 통한채는 한 번에 거래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1년에 1년짜리를 1조 1천억원으로 1.75% 금리 이거는 가격이죠 이것도 하나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낙찰이 됐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얼마에 빌릴지를 정해주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통한채는 1.715%에 낙찰이 됐다 라는 거고요 둘러보다가 어쩌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주간으로 보면 어떨지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제 발행하고 나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거고 원로 한번 보면은 또 이제 마찬가지고 연 연으로 봐도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은봉이 나올 수가 없죠 통한채는 은봉이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1년 단위로 은봉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요 2011년도 보면은 2012년도도 그렇고 아래 꼬리가 있습니다 다른 날들 보면은 아래 꼬리는 나오지가 않죠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는데 2011년도나 2012년도에는 금융기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달린 원인이 여기서 나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로는 또 2000... 그 이후로는 이제 없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발 그런 위기가 있었죠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